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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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돈이 생기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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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ㄷㄷ ㄷㄷ eme 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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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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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모니터 75인치래 진흙 거? 네 저건 그냥 TV네 편안에 들어오나? 시야가 저걸로 비행기 타면... 멀리서 하면 들어오죠? 비행기 타면 딱 되겠네 그래 비행기는 딱이네 비행기면 딱이네요 아 멀리 앉아서 그냥 진짜 재밌겠다 저거는 방바닥에서 앉아서 하면 되겠다 승리 모니터 필요 없겠는데? 타다가 조카의 TV인데 근데 저게 또 시야 보이는 거는 그냥 시끄러워서 펼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우 미쳐졌다 딱대야 두드러워 아우 미쳐졌다 碑장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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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님 3등, 우드슬랭 4등, 점프님 5등 점프님께 빨라지네 초코네드 신고해서 저도 살짝 쓸 수 있었는데 부등했다 본인이 실수한 걸 인지했다는 거 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지금 엄청 훌륭해졌지 옛날에 비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안 빨라줘도 돼 초보 때는 진짜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카기 바빴 저도 아주 미안하게 바빕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치면 내가 잡았다 누가 잡았다 일단 미안하고 일단 뭔가 컨택이 났다 뭐가 잘못한지도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혹진 나 때문이에요 그러고 저 옛날 거 영상 이렇게 녹화된 거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25% 달리는데 과관이더라고요 쓰레기 돼 쓰레기 아 그래 저분들이 날 많이 참아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들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나도 나미님 그 옛날 거 내 처음에 탈 때 그거 한번 보면 아 욕 안 먹은 게 다행이다 안 쫓겨난 게 다행이 되시더라니까 근데 점프님 잘하셨어요 저는 좀 선을 넘었었어요 옛날에 아세토 할 때는 제일 제가 제일 쪽팔렸던 적이 다른 사람이랑 사고 났는데 엄한 사람한테 내가 합시다 아 좀 틀리고 강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인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강인님 죄송합니다 투 naw taxation 미꾸미 이게 날라 모르겠어요 불안А 우와 물이kiem 날라가 왔이까 놔둬 근데 그렇chn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죠 안 돼 brar 더 욕하고 잠시네 욕하고 잠시네 보통 분이 저하고 암무스트로 아 저 암무스트로 네 원래 미크로그 가끔하자시네 에휴 압박인데 아 나 이걸로 해서 뭐 키보드로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저거는 방향키로 조절하는게 아니라 엑셀로 조절 아아 아 나 거기 어렵게 꺼내었거라 생각했는데 깜짝 놀랬어 아 구실력이 박았나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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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끔가다 약간 제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세게 밟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도 고무가 파열되는 거였는데 이해가 안 돼? 애초에 약간 불량품인 거 같아요 뭐 공정에 문장이 있어가지고 인물 집이 꼈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위로 누적으로 꺼진 거 같아요 가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 뭐야 그 맛있는 녀석들 나오는 여자분 있잖아요 축구 엄청 잘하던데 걔는 다 잘해요 운동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운동 신경이 있지라거든요 아 그게 격투기 펀치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어 쇼 오버 훅을 와 자유자유도 치지마 이거 안 들고 진짜 어디 온 건데 이번에 이천수하고 유튜브로 뭐 찍는데 달리 슛을 그냥 대충 찼는데 왼쪽 사각으로 쏙 들어갔어요 깜짝 놀랄 수 있어 깜짝 놀랄 수 있어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관리해 주시나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실까?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네 근데 지금 페이스가 좋아서 지금 들어가기 좀 아깝네요 아깝네요 아우 프리까멍 좋ict 음 금 아 필러 할때는 약간 진 땅도 나고 정신이 좀 오롯이 더 선지행 grab 저도 옛날에 페달 고장 났을때 엑스박스 패드를 몇번 해봤거든요 집중 하나도 안되고 땀도 안나고 확실히 좀 어려워지고 내가 잘하던건데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키보드는 한바퀴도 못하겠네요 잘하시네요 몸으로 이렇게 하는거가 타고났을수도 있어요 운동신경에 감각이 좋을수도 있어요 좋은가 이거 진짜 많네 계속 타고났는데 불러서 너무 비슷한데 불러서 너무 비슷한데 부끄러서 너무 비슷한데 오우. 오우. 일어났는데? 몇 개째 부시고 다니는거야. 아. 아. 세 개 부순 것 같은데요?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아. 부서지네. 히히히. 어?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지금 왜 깨졌을거 같은데? 너무. 왜 깨졌습니다? 네. 바로 바꿔주겠죠? 어. 아니 난 피트 리미트 맞춘거 밖에 없어요.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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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태어나면 진짜 못 가요 아, 답답구나 목 쓰지 마십시오 여기 와이프, 그니까 와이프한테 드시고 점수 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점수를 점수 따는 거 아닙니다 점수 따신 다음에 새벽까지 한 일주일 이틀 더 노는 게 느끼겠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명심하게 다닙니다 안갈노 외식상품이나 이런 거 사갖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오라고 딱 그러는 거야 요새는 나가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시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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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 시국에 선 보라고 자꾸 해 나 왜 이 시국에 선 보라고 자꾸 해 아, 그건 뭐 시국이 따로 없잖아 이 사촌 누나가 내가 오케이도 안 했는데 날짜까지 자꾸 나와 본인의 의미가 상관없이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료님은 연애하시려나 못 웃으시겠네 하하 그래도 의료는 없습니다 하하 아직 게임이나 하시죠 그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내가 태자 맞는 법을 알거든요 혹시 애 뻔하시나요 혹시 애 뻔하시나요? 하하하하 첫 질문이 혹시 애 뻔하시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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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배업 far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회거든요. 장교 여자 한 명을 포기시켜줬는데 와 딱 멋지게 하더라 차 5천원 흔들리는데 부딪혔네 아니야? 너는 그 마지막 시간 범죄가 됐어 차는 양옆으로 흔들려서 앞뒤로는 안 부르실 것 같아 빛들이 무조건 갑니다 12월 7일인가? 6일인가? 약 타요 빛이 좋아요 저기서 열어드리고 아 몇일이 안될까? 그 GT기업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설치하실 수 없대요 저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뭐 또 일주일 안되고 명절키고 뭐하면 한 3주면 걸릴 것 같은데 다음달에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간 불안한게 이렇게 해서 더 흘렁흘렁하고 있다가 감이 나네요 아유 이런걸 그냥 마세요 오히려 다른식으로 달려보고 경험해보면서 하나씩 뭐 아 이건 이렇고 저렇구나 이렇게 부교 체험하면서 명확하게 질 수도 있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건 나랑 안 맞아 내가 고칠 생각을 안하고 게임이 이상이 안 맞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잘하는거 좋아하는 것만 맨날 그것만 보지 말해 아침마다 좋네 하하하 아 오하여 보토뿐には 어 좋네 컴패 사 놓고 안 하죠. 잘. 그거 말고 그 뭐 보인 것 같거든요. 아셉또 그냥 아셉또를 많이 하거든요. 네. 패배보다 훨씬 재밌죠? 어.. 아셉또가 더 재밌어요? 네. 컴패 한 번 훨씬 타진 아닌데. 그 아셉또 아셉또. 그리고 여기 있는 며칠 iht이구요. 아 거기 애권자 있었어요. 오우 홀리 멋지다. 아셉 minute 많으니까. 백미를 보고 깜짝 놀란다 방금. 참... 거짓말 naw 세팅 해야되요 베라리의 엠펀쳐 말하는거죠 세팅안하면 lorsqu'때에선 시간в을 lengha boo'gin Sylaster 이렇게 installment 메이팅을 울리면 귀찮아가지고 메이팅을 울리면 귀찮아가지고 메이팅을 울리면 귀찮아가지고 메이팅을 울리면 귀찮아가지고 게임도 요거저거 많이 해보고 또 요게임에서 얻는 거 있고 접게임에서 얻는 게 있고 다른 부분 차익점 요런 거 있고 장비도 요거 써보다가 저거 써보다가 이 시간은 1분 31.8 메이팅을 울리면 iz angela 자석라만 주이기 아 진상 실제 선수들도 다른 팀 가서 되게 저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에퍼 선수 중에도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의 맞춤형 이런 세트업 이런 장비 이런게 아니면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옛날에 메르세데스 니코로드 버거 하고 헤밀콘 하고 경쟁할 때 니코로드 버거가 나는 이 브레이크 패드 나는 맞지 않는다 브레이크 패드를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 요청해서 서로 다른 제품의 브레이크 패드를 들고 달리고 나오고 사용해서 달린 제품이에요 이 시시마 바라 이 시시마 바라 어 또 날라갈뻔다 근데 해밀턴이 진짜 대단한게 뭐냐면 어떤 장비 어떤 세다 뭐 어떤 차 뭐든 다 따라도 되니까 빨리 나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아 이거보다 젊게 좋은거 같다 뭐 이런식으로 일단 기록은 찍어넣고 그다다 레전드 네 그다다 대단한거 같다 와 성플러스님 죄송해요 아니 아니 지금 못 봤어요 아 DSQ돼가지고 한 명은 더 사고나셨네 아 이거 오른사람이 상호에 엉덩한 사고네 야 해피님 뭐야 이거 아 이 페럭이 있으면 페럭이 때가 말을 해야지 나 이 아래에서 60% 남아 있었는데 이야 퀄리 제 리커드님아 에이 페럭이 글 떴어요 점주님 재미있습니다 에이 아 이거 이 아래에서 떴어으면 1등인데 아아 야 오빠 진짜 재미있었다 아 아 이 페럭이 페럭이 있으면 이따 말 좀 해주세요 아깝네 아 아 이 중에서 탈거 이럴 줄 알지 집중하는건데 와 점주님 네 프랑스에서 따라가지도 못했었는데 아 네 airs ede 감사합니다.